포스코케미칼이 미국 제너럴 모터스와 약 14조 규모의 양극제 공급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. 포스코케미칼은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전남 광량 공장에서 생산한 하이니켈 양극제를 GM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합작사인 얼티엄셀제에 공급합니다. 양극제는 배터리 원가의 40%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소재로 리튬과 니켈 등을 원료로 제조합니다. 이번 공급으로 포스코케미칼이 GM에서 수주한 양극제는 총 21조 8척억 원 규모입니다. 포스코케미칼은 이를 위해 광량 공장과 캐나다 공장에서 9만 통 공급 체제를 운영하게 됩니다. 향후 북미 합작사에 생산라인 증설을 추진해 GM의 전기차 사업 확대와 이에 따른 수주에 대응할 예정입니다. 모아다